배우 변우석, 변 우석은 7월 2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첫 단독 팬미팅 투어 2024년 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선물레터를 마치고 입국하고 있다. 이번 팬미팅 투어는 아시아 각국에서 변우석의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변우석의 팬미팅 투어는 그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가진 단독 팬미팅으로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는 각 나라에서 팬들을 만나며 다양한 이벤트와 무대를 선보였으며 팬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팬들은 변우석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팬미팅 투어의 마지막 날, 변우석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했다.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팬들은 변우석의 귀국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변우석은 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이번 투어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우석은 이번 팬미팅 투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팬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큰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여러분의 응원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팬미팅 투어는 변우석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다. 그는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팬들 역시 변우석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변우석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 몇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곧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다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변우석의 첫 단독 팬미팅 투어는 그의 성장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번 투어를 통해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변우석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